카레의 진한 풍미와 소갈비의 육즙을 품은 이승기의 갈비 카레라면 기름을 넉넉히 둘러 파기름을 낸 뒤 소갈비 한 움큼 고춧가루와 카레가루를 넣고 볶아줍니다 물 500ml와 라면 스프를 넣고 끓어오르면 면 투하! 파채와 당근, 고춧가루로 데코해주면 완성! 더 다양한 라면이 궁금하다면 매주 월요일 밤 10시 형제라면에서 만나보세요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